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여러 리스크 중에서 지금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부인 김건희씨 리스크하고 이준석 당대표와의 관계를 가장 큰 리스크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건희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건희씨가 직접 나서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 심지어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국민의힘 내부 저격을 하고 있어서 이거야말로 진짜 큰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사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대표의 사퇴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을 알려줬고 거기에 더해서 그동안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종인 위원장 마저도 이준석 대표의 요즘 행보에 대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바를 좀 살펴보면은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사이 신경전이 너무나 위험수위에 지금 이르러서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당초 이날 오후에 초선 의원들은 3기 초선 운영진을 선출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지만은 윤석열 후보하고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후보를 향한 저격성 발언을 지속하는 것을 문제를 삼았고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도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회의에 참석을 했었던 한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윤석열 후보하고 당의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우리 편이라는 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라면서 거의 대부분의 초선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속으로 끓고 있던 상황이라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 등을 당내 의원들이 건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들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현재 대선이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며 현재 국민의힘의 중재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재 이준석 대표가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러는 줄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대표라는 직책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를 떠나가지고 당에서 가장 어른일 수도 있고 가장 책임있는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자당의 대선 후보를 당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때리고 있는 거는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라는 상품을 낸 것인데 자당에서 내놓은 이 상품에 대해서 당대표가 계속해서 흠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믿고 구매를 하겠는가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줄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준석 대표의 사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일 뿐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직접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이준석 대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는 대선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표가 끌려 내려오거나 또는 스스로 물러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통해가지고 현재의 갈등을 외부로 노출을 시키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 이것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도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에 대해서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선대위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와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3자가 뭐라고 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만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선거를 이기려면 당대표가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 테니까 제3자가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또 한 번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국민이 완전히 버릴 수 있다는 긴박한 생각을 하면서 당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내년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를 정치인이라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사실상 선대위원직 사퇴 후에 선거운동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라고 알려진 김종인 선대위원장조차도 현재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것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선을 상당히 넘은 것에 대해서 사실상 경고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집중포화가 쏟아졌는데 선대위 정모특보단장인 김태훈 의원도 이준석 대표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 비단주머니 운운하면서 재갈량 노릇을 그만하시고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이고 가장 옳다라는 이런 오만에서 좀 빨리 벗어나지라라고 일각을 했으며 작금의 상황은 그리 한가하지 않고 몽니불이 시간이 있으면 젊은 대표로서 말로만 2030 운운하지 마시고 그들의 고민을 담은 미래 비전하고 해법을 내놓고 방송에 나가서 평론가 노르사 시간이 있으면 국민 열망이라든가 시대적인 수명을 담은 정책이라도 하나 슬로건 하나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보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철딱선의가 없고 오만하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런데 김태흠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현재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을 하는 취지는 알겠으나 이준석 대표의 그 나이를 지적을 하면서 철딱선의가 없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인데 현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MZ세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젊은 층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기용을 하겠다 젊은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30대 장관들도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김태흠 의원이 30대의 이준석 대표를 향해가지고 철딱선의가 없다는 등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 기조와도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이준석 당대표가 당내 분란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정치인 젊은 당대표에게 기대하고 있는 시선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철딱선의가 없는 정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예전과 같이 늙은 정당 어떻게 보면 꼰대 정당으로 또다시 회개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현재 행보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철딱선의가 없다는 등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하루 종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집중 포화가 쏟아졌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준석 대표는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며 차기 대선 가도에는 더더욱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둘 다 리더인 사람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밖으로 챙겨져 나가가지고 내부 저격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역시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진화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공개적으로는 아니라도 이준석 대표하고 서로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조용히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아니 본인이 속해있는 선대위의 당내 분란도 지금 제대로 잠재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 국론 분열로 쪼개진 나라를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해가 바뀌기 전에 당내 분란을 정리해야 될 것이며 개인적으로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정권교체와 차기 대선이라는 이런 전쟁판 한복판 안에서 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중질환에 당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부끄러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